한자를 배워봅시다. 따라 읽어보세요. 칼검, 이름호, 클거, 집걸, 구슬주, 일컬을 칭, 밤야, 빛광, 빛광 두 자씩 읽어볼까요? 칼검, 이름호, 이름호, 클거, 클거, 집걸, 구슬주, 일컬을 칭, 밤야, 빛광 자 성독으로 한 구절씩 따라 읽어볼까요? 검, 호, 거, 거리, 요 검, 호, 거, 거리, 요 주칭, 야, 광, 이라 주칭, 야, 광, 이라 네 잘 읽었어요. 본빛희 com com